연속 낭독 내가 늦게 결혼한 편이라 아이들만큼은 일찌감치 자기 짝을 찾아 맺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런 내 바람과는 달리 큰애는 31살이 되도록 혼자였다. 그러던 중 제안이 워싱턴 중앙교회 싱글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던 학생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가 있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당시 워싱턴 중앙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임에도 영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영어 예배를 드리러 다른 교회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곤 했었다. 젊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로 활동을 했다. 젊이 마음에 든다고 했던 그 여자아이는 모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장르교회 목사 딸이었다. 자신의 교회에 영어 예배가 없어서 본교회 예배 후 젊이 있는 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제안의 전화를 받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러 미국에 들어갔다. 그리고 서둘러 상견례를 하도록 부추겼다. 그렇게 해서 제안이 결혼을 했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주 셋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기준은 언제나 명확하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라는 것이다. 물론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 목회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을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물질적으로도 보장된 삶이 아니다. 여자아이는 지금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면서 조일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 일에도 관심이 많고 잘 섬기려고 한다. 큰 애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준 것 뿐인데 그것이 의자안이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주님을 섬기면서 사회인으로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걸 보면 저절로 감사기도를 드리게 된다. 둘째 수잔은 엄마와 성격이 비슷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다. 수잔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동생 트리샤와 함께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트리샤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생각 없이 커트에 마구 담았다. 그런데 수잔은 물건 계산을 하기 전에 가격표를 보며 비싼 건 일일이 다 뺐다. 그리고는 꼭 필요한 것은 다시 싼 물건으로 바꿔오기도 했다. 어린 나이에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수잔이 엄마 아빠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철없이 이것저것 사달라고 졸라야 하는 나이였는데 사실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짠했다. 수잔은 차분한 성격인데다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다. 덕수궁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을 때 상을 받아오기도 했다. 아마도 장인어른이 음악을 하시면서도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피를 물려받았던 것 같다.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그림 그리는 재능을 키워두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기본인 대생은 제대로 가르쳤다. 그때 아내의 생각대로 대생을 가르친 것은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살게 된 수잔에겐 가장 큰 자산이 됐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나 호기심을 갖는 것은 일단 다 시켜보다가 애들이 조금이라도 지루해하거나 하기 싫어하면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트리샤는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등 어려서부터 하고 싶어하는 건 다 시켰다. 그러다가 스스로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중단시켰다. 그런데 수잔은 그림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다. 수잔은 밥 존스 대학교에서 그림을 전공했는데 최우수상도 받았다. 수잔은 밥 존스와 클림슨 대학을 끝내고 예일대학원을 나와 뉴욕에서 이머징 아티스트로 청망받고 있다. 수잔도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것이다. 수잔의 짝은 참 놀라운 기회를 통해 만나게 됐다. 내가 디트로이트에서 모금과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의 아들 중 폴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다. 수잔과 동갑이었다. 함께 수영도 하면서 놀 만큼 친했던 사이였지만 내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바람에 아이들은 헤어졌다. 그때 나이 다섯 살 때다. 그런데 막내 트위시아가 뉴욕에서 다시 성인이 된 폴을 만나게 됐고 언니 수잔에게 연락처를 알려줬다. 다섯 살 때 수잔을 만난 폴은 우리 첫째 사위가 됐다. 막내 트위시아는 쾌활한 성격에 남들 하는 것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다. 처음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갔는데 한국말도 한마디 못하고 한글도 못 읽고 하니 반에서 꼴찌는 맡아놓고 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다. 트위시아는 영어를 잘하는데 왜 영어부에 넣으셨나요? 얘가 영어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서요. 영어라도 잘하니까 기점 살릴 수 있는 곳에 가면 좋겠다 싶어서 영어부에 지원한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연성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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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성 낭독